영준이 형 영준이 형 혼자의 목소리 들으니 또 좋으시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가가 촉촉해요 그래요? 아무래도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럼? 이거 괜찮은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요? 울었어요? 느끼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정말 라스트 라는 이름을 달고 전국 투어를 했고 정말 라스트를 남겨놓고 있으니 노래할 때 아무래도 감정이 노래하기는 참 좋네요 근데 저희만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끼리 어떤 많은 일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모습, 눈빛 하나하나가 물론 항상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은 더 의미있게 저희한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라스트 콘서트가 내일 이제 내일이 진짜 라스트 콘서트거든요 기대됩니다 내일 울꺼에요? 울꺼에요? 그냥 물바가지 못바가지 못바가지고 눈에다가 물바가지에 달아놓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안경 밑에 달아 놓은거죠? 예예 안경에 렌즈가 없기 같아 참 다행인데요 아직도 있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직도 안경에 렌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눈 비밀 때 이렇게 눈 간지러울 때 이렇게 앉으세요 시원합니다 안경 써야돼요 안경 써야돼요 그렇죠 저는 진짜 안경을 써야돼요 감히 안경재비라고 놀려주고 싶은데요 위험한거죠 어느덧 이제 겨울까지 왔는데 소개해주세요 서쿨씨 어느덧 이제 워너비 음악 들으시면서 겨울까지 왔습니다 이제 겨울에 만난 노래 두 곡을 불러드릴 건데요 겨울나무라는 곡이랑 그리고 찬물이라는 두 곡 두 곡 들려드릴게요